감독님 본인 얘기세요? 이 내용이요? 야 성범아! 너 뭐 그래서 어떤 놈인데? 그 사람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섹시한 사람이야 자꾸 애처럼 자기 얼마나 좋냐고 묻는데 그게 너무 좋아 유부남이냐? 어떻게 알았어? 근데 유부남 얘기는 꼭 해야 돼요?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상한 관계 안에서 유부남한테 유부남 상담하러 온 거야? 유부남을 만나는 여자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분류는 항상 이렇게 뻔한 거 같아 뻔해? 너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해도 돼 미쳤구나 네가 이런 걸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재섭 씨도 영화 만들어보세요 저 아무나 만드네요 영화 만들지 마세요 중독되면 어떡해요 배우님 되게 똑똑하시네요 배우 말고 영화 기자 같은 거예요 유부남 같은? 재섭 써서 재섭이에요? 너 아직도 내가 가영이 오고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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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직도 내가 가영이 오고이니?